다음은 DND 파마텍인데요. 매수가 36300원의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DND 파마텍은 그래도 신규 상장주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똑같이. 상승으로 끌어간 게 아니고 하단으로 밀고 6개월 매집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딱 2개월 됐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2개월 매집이 들어갔으면 여기서 전략은 뻔해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모르시겠으면 시나리오를 알려고 하셔야 되고 시나리오를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된다. 하단에 2만 5천 원 여기 지지된 선에서 좀 보유하시고요. 다시 틀어서 올라가면 4만 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됩니다. 일단 비중이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비중을 추가 매수를 조금 조금씩 해보시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 천천히 좀 바라보시고 어지간하면 신규주는 매수를 하지 마세요. 저도 신규주는 6개월 정도는 그냥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첫날 사실 수급 들어오고 상장하고 40% 정도 수익 보고서는 원래 들어오는 게 공모주 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6개월 동안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이게 뭔가 기업의 가치나 재무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급에 따른 그런 이동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비중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포트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